오카야마 시리스 체육관 여기는 오카야마 시리스 체육관입니다. 미국 브라파 연합의 허전팀과 한의전합 중과의 40분 3판 양수세의 해크메치가 벌어지겠습니다. 미국 브라파 연합의 허전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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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팀입니다. 이어서 이승 아나운서가 한국을 동행합니다. 230파운드 미스터 월드 소신의 알 면하트 아폴로산과 같은 아기의 유체미를 관계수에게 상쾌했습니다. 이어서 300파운드의 밀림의 야수 그리다와 같은 모보 브라질 이어서 한일연합팀 250파운드의 킬링 선수 최종 320파운드 240cm의 심장을 지닌 동양의 도인 자이언트 바바가 소개되었습니다. 공이 울리기도 전에 벌써 싸움을 걸어오는 모보 브라질입니다. 공이 울려 1라운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김일 선수와 알 면하트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가 모두 자신만만한 태도, 여유있는 태도입니다. polit 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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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Bosslem Actually, 용을 누르기 되자마자 여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알매나스, 만만치 않은 덕수입니다. 박수기가 주무기입니다. 석수, 올데란이라는 별명을 지닌 알매나스입니다. 그리어 미스터 월드로 당선된 바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수를 가진 살아있는 아폴로산과 같은 알매나스 그런 시민 선수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격으로 나오는 김일성 경제치는 김일이 그나다시 반전시키는 알매나스 알매나스는 보라파 백 참피언 미국 중소부 대북급 참피언 북미 해외급 참피언 등 화려한 경력을 기르고 있는 흑인들에서도 합니다. 중산 아래 반동역에서 슬쩍 빠져나오는 하얼매나스 흑인앤나스의 용 흑난만한 패동 흑인앤나스의 용 흑인앤나스는 독무 사회 체대에 들어오는 도보 브라질 5 아 아 아 아 아 아 불아 복분 졌어 있는 막 불avior의 말입니다 아 으 아 예 아 어 같은 도 property나 감옥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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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심장이 1m 크시고 세종이 3300 파운드의 강탈을 하던 거구의 승인다, 모보 브라질입니다. 이 모보 브라질은 기곱은 없어진 WWA 대개 헤비급의 마지막 찬편이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이언트 바바를 뭉켜 인터내셔널 선수권을 합격한 바로 있습니다. 곧에 들어온 바바와의 대결 먼저 피하는 도보 브라질 지금 바바 선수 당시의 강수식 첫 공격 계속 연차를 벗고 있는 바바 선수 바바 선수 장수식 공격에 얻어 맞고 비춘 거리는 범어 브라질 화이트! 두 주jd! 두 주... 돼지. 쉽지. 팝아! 팝아! 팝아!AMA! 무릎을 올렸다는 팝아선수 로그 앞으로 다 떨어지는 온미나스 인 밖으로 따라 내리는 팝아 역시 뒤를 여사라 내여으면 오 브라질, 이유밖에서 난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민 선수와 내나선. 철수와 철수에 대결. 앞치기에도 마치 길이 앞으로 떨어지는 맨하트를 따라 내려가는 기민. 위하여 오보 브라질과 바바 기민과 마을 맨하트 이 마을. 앞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슬화장으로. 중판에 대신을 위치하고 계속 밀밖에서 앞을 벌리고 있는 4선수입니다. 이번엔 기민과 동일가들의 대결, 박수님과 박수님의 대결입니다. 전선수입니다. 토롤 레슨 등에 있어서, 우링은 필요 없으며, 백산과 회기동만 있으면 된다고, 좋은 양도만으로 기합이니만, 수김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카운트 스물이 넘어 결국 카운트 1대1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1라운드는 1대1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맞추고 있는 박치기와 박치기의 대결. 어떡하나 기밀. 박치기를 곧 돌아서는 너무 불하지. 이제 경기는 대 2라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박치기를 퍼붓는 기밀. 박치기로 반격하는 도무 브라질 박치기와 박치기의 대결입니다. 반격하는 기밀. 알미나트와 좋지않은 도무를 알미나트 등장. 신나는 악의 등장. 사이드에서 박치기를 넣고 있습니다. 환동에 골쩍않게 불러서는 알미나트. 이미 슬쩍 손을 끌어쌓아 뒤로 통화서 키통수에 1대를 넣었습니다. 서정수 하면서 엉덩방을 할 수 있는 알미나트. 키통수를 오르만이면서 육절들 메고 있는 알미나트. 더더히 나가서는 김일. 양수수 침바구니에서 협격을 나가는 김일. 어디 불어넣는 알미나트. 오, 한대. 알미나트에게 주의를 두고 있는 복지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으로 들어오는 바바 선수에게 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다. 카운트를 하여 물러서게 하는 수수. 다시 공격하는 알미나트. 발짝 빠져나오는 김일 선수의 역이었습니다. 2명의 선수를 반대씩 발견한 다음에 슬쩍 못하는 김일. 김일과 오버브라질. 오버브라질은 김인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버브라질은 김일 선수의 최초 이낙니다. 네, 소중한 공기가 일어났습니다. 콜라, 침판, 공기 기칭아티 씨, 카운트,에서 두 선수가 삼 킹으로 올라올습니다. 든rah, 우, 슬쩍, 셀프, 슬쩍, 고여, 슬쩍! 고여, 슬쩍. 고여, 슬쩍. 코치, 슬쩍. 5 2 법무부 라인과 주인 1 4 5 5 5 5 4 3 5 선수를 대우수하고 무릎에 적습니다. 신산에게 붙여 부위를 덮고 있는 바바. 순팍을 올렸다는 김 선수 공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스의 기대에 떨어지는 오버브라질. 빙 밖에 나가 바바 선수. 오버브라질에게 공격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바와 금일 선수. 오버브라질 선수를 바라넘기라는 김일. 완전 박치기. 반격을 넘어서는 오버브라질. 바바 선수와 김일 선수 1대1로 대결. 오버버벌, 오버버벌, 오버버벌 선정을 가리키는 알미나터 특식의 석취하는 김인 從突olut 발을 거람 묘기 보여주는 알미나 박 Pon 박 완강 관중이 흥분과 흥당에 쌓인 가운데 지금 알미나터 배속 공격을 뽑고 있습니다 김인선수 왼쪽 다리에게 압력을 fluores고 있는 알미나터 한편은 지인 밖에서 맞던 바바 선수와 보보 브라질 사고 통구를 뽑은 바바 선수 계속 연타 연타에 얻어맞고 있는 보보 브라질 지인 위에서는 알미나트와 기민 선수의 대결 기민 선수 피로 돌아 슬쩍 몸을 지키면서 나타나오는 보보 브라질 아직 기민 선수 보보라 트위스트 그러나 이때 보보 브라질의 안쪽 공격으로 쓰슬리지 못하는 기민 선수였습니다 또 태도로 한 바바 선수 화가 남듯이 명절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보라는 알미나트 다시 반동을 이용한 반격 육체에 보도타는 바바 선수 나아 쓰러지는 알미나트 원 투 쓰리 결국 지인은 바바 선수와 기민 선수에 돌아가고야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진 태극팀을 상당히 물리친 나이언트 바바 왕국의 기민 선수 일본에서 어지를 가나 열렬한 팬을 갖고 있는 기민 선수의 인기는 대단하며 어린 소녀들에게 둘러싸인 기민 선수의 처정은 밝으며 유명한 권투 선수 캐시어스 플레이나 겨우 프레이저 선수보다 더 큰 손으로 이들이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사인을 받고 좋아하는 소녀들 모두가 열렬한 기민 선수의 팬들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